정말 너무 허무합니다. 제발 부상이 좀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직 시즌 2경기밖에 하지 않았지만 올해 가장 큰 2개의 규칙 변화에 대해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또한 경기 이야기도 화요일 리뷰 라이브 전에 조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힙드롭 태클에 관한 룰이 생기고 이제 선수들도 의식을 많이 하기 시작한 건지 두 경기 동안에는 힙드롭 태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쿠팡 플레이에서 두 경기를 모두 해설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단 이 힙드롭 태클에 대한 논란은 시즌을 거듭하며 많이 잔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힙드롭 태클이 없어진다면 수비수들은 태클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의문에 대해 첫 두 경기에서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확실히 이 태클 방식이 사라져도 미식 축구의 강력한 또 피지컬한 플레이들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이나믹 힙호프에 관한 제 생각입니다. 규칙 변화에 대한 성공 실패 여부를 단정짓기에는 이르지만 현재까지는 실패적입니다. 이 다이나믹 힙호프가 첫 두 경기에서 팬들에게 보여준 가장 변칙적인 모습은 패커스의 스퀵킥밖에 없었고 이 변화로 킹리턴이 더 나오고 있지도 않습니다. 원인은 꽤 간단합니다. 프리 시즌이 지나고 킹리턴 기록들을 살펴보면 리턴당 평균적으로 28야드에서 29야드 라인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터치백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리턴 기회를 주게 되면 빅플레이를 허용할 수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1,2야드를 더 주더라도 그런 변수를 없애는 게 킹호프를 하는 팀들에게는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실질적인 해답은 터치백 스타팅 포지션을 35야드 라인으로 바꾸는 방법일 것 같은데 NFL이 원래 시즌이 시작된 후에 이런 변화를 감행하는 편은 아니라서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과거보다 킹호프 리턴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볼티모어 대 켄자스 시티 경기는 정말 재미있었고 끝에 마무리까지 워낙 막장이었기 때문에 올 시즌으로 입문하시는 거라면 이번 경기가 첫 번째 경기로 보기에도 너무나도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버팔로 빌스 왜 버팔로 빌스 얘기를 하냐 드래프트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 드래프트에서 제이비어 워디를 켄자스 시티가 뽑을 수 있었던 이유는 켄자스 시티가 트레이드 업을 하려고 했을 때 빌스가 허락해줬기 때문이죠. 네 워디를 치프스가 뽑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빌스와의 트레이드 덕분이었습니다. 그저께 제이비어 워디의 활약상은 예전 마홈스의 단짝 타이리키를 연상케도 했지만 그와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스피드를 맛볼 수 있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가속이 말도 안 되게 빠른 워디 엔더라운드 러싱 플레이로 21야드 터치다운 그리고 리셉션 터치다운까지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실은 패트릭 마홈스가 2017년에 드래프트 됐을 때 켄자스 시티가 10번 핏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네 또다시 한번 버팔로 빌스였다는 사실입니다. 빌스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을 더 만들면 안되는데 워디도 그런 경우가 될지 궁금하네요. 이 경기에서 일리걸 포메이션 페널티도 참 많이 나왔죠. 올해는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 NFL 사무국이 깐깐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볼티모어 쪽에서 페널티가 더 많이 나오긴 했는데 다른 팀들이 보고 특히 공격 라인 태클 포지션의 선수들이 더 앞쪽에 붙어서 라인업을 할지 아니면 그냥 원래 하던대로 할지도 궁금하네요. 그린베이와 필라델피아 경기도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경기 후반부까지는요. 패커스의 DC 해플리의 공격적인 수비와 필라델피아 공격진의 실수들이 더해져 턴오버가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컨바클리의 132 토탈야드와 3개의 토탈 터치다운 AJ 브라운의 빅플레이 그리고 디반테 스미스의 클러치 활약으로 그린베이를 이겼습니다. 분명 DC는 해플리로 바뀌었는데 저희 선수들은 태클링을 아직도 여전히 못하더군요. 근데 이 경기 필드 잔디 상태가 최악이었습니다. 근데 뭐 월드컵 올림픽에서도 사용됐던 구장이었으니까 필드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없는데 원인이 어떤 것이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러브 선수의 부상에 대한 제가 들은 가장 최근 소식은 발목이 아니라 MCL 부상이라는 소식이고 그나마 다행인 건 ACL 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영상을 다시 돌려본 결과 확실히 제일런 카터 선수가 러브의 무릎 쪽으로 태클을 하는 과정에서 러브의 MCL 그 인대가 힘을 잃고 늘어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3주에서 6주 정도 결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내일 램스대 디트로이트 경기 해설로 쿠팡 플레이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채널 멤버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이런 일을 서포트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후원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 강요하는 거 아니고요. 확인해보시고 할만하다 싶으면은 한번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